화생방전 저는 제5공중기동비행단 화생방지원대 제독반장 김영섭 상사입니다. 화생방전이란 화학, 생물학, 방상전을 총칭하는 말로써 앞글자 화생방을 따서 화생방전이랍니다. 화생방특기는 적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생방경보 및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사항에 대비합니다. 팀워크가 중요합니다. 내 동료가 나를 믿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교육, 훈련 등과 같은 일들을 일상 속에서 생활화하고 있습니다. 오염지역에 냄새가 나지 않는 화학자잉들도 닿을 수 있으며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에도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.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. 하지만 보호장구를 완벽하게 착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. 수시간 이어진 제독작전이 완료되고 작전이 제대로 수행된 것에 기뻐하며 웃는 동료들을 보면 내가 화생방특기를 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. 제 이름은 김영석. 저는 제5공중기동비행단 화생방지원대 제독반장입니다. 제5공중 blown기 제5공중 대단 facto